자비는 영심한 노래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연초기 때문에 지금 연초가 좋아야지 1년 내내 건강하시고 웃을 일이 좋은 일이 많다고 합니다. 그냥 내 즐거움은 내가 찾는 거예요. 누가 절대 내 즐거움은. 근데 여러분들 자꾸 행복은 멀리 찾으려 하잖아. 그쵸? 지금 이 순간 오지 않을 내일 지나간 진해간 어제 폭증고신 부활해 지금 현재 지금 지금 행복이 있는 곳이야. 아셨죠? 지금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가. 어디 갈라고? 어디 갈라고? 어디 가? 누구 몇 시고 올라오고? 어이? 누구 몇 시고 올라오고? 뭐 아니 뭐 한 몇 시고 전화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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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정은 뭐. 아니 그럼 내 노래 끝나고 나 조금 이따 딴 사람 나고 그때 가. 알았지? 알았지? 떡도 드시고. 나 노래할 때 한 사람이라도 가고 기분이 잃거든. 그래서 영심한 노래 허수아비. 올해는 좀 허수아비 저기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.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사랑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영심한 노래 허수아비 갑니다. 촬영. 촬영. эксплу이. volunteer. auditor. terr ends. 헤엄 ㅇㅇ 디엘. ok 어디 가야 했으셨어요? 아예? 저희 팀에 저장합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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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